서기 1392년 7월 17일 마침내 이성계가 왕이 됐다. 하늘이 짐을 버리는 모양일세 우리 고려국엔 이렇게 고통을 주신단 말인가? 아니 이 자각! 고려의 잔당 나부랭이 주제에 감히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이 무슨 덕담을 하였을 뿐인데 어찌 그리 정색을 하십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인가? 고려는 죽지 않는다. 고려는 승리할 것이다. 모어라! 고려는 죽지 않는다. 닥치시오! 고려는 승리할 것이다. 고려는 죽지 않는다. 고려는 승리할 것이다. 고려는 죽지 않는다.